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레베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정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의 본문은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분노의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저주를 치러 가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언급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요 말라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신 이유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화가 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사랑하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줘서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면 아버지는 화가 납니다 또 다른 그절은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너무 기쁘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노실 때 위에서 들렸던 음성입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불렀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쁨이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사랑하는 아이 때문에 기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이 때문에 슬플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구절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 봅니다 의심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크고 또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것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을까 사랑받는 건 의심하지 않으면서 점점 깊어지는 생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가 기도합니다 남은 삶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기쁨이 될 수 있고 슬픔이 될 수 있다면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고민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믿음입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한 가지 분명합니다 이 고난 영원하지 않다는 거 코로나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겁니다 말라기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에 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고난으로 만들지 않고 돌아오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환란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회복은 전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온전한 은총입니다 은총으로 돌아온 고국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진노가 인다는 겁니다 저주로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약속된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과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염려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염려해야 될까 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서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 사태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결론을 맺게 하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드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게 하실 거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곧 끝내실 겁니다 그 대신 끝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될 텐데 말라기 말씀처럼 돌아오고 난 뒤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에 코로나를 어려움이라고 허락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주셨던 명확한 이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워진 민족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연난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단을 주셨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금처럼 바꾸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내면서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가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모습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다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가 단순히 지나가는 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안 걸리고 죽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전과는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한국교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픔은 70년간의 연단을 거치고 나서도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갖는 생각 하나님 코로나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부모에게 혼이 났는데 책만 받는데 학생이 선생님에게 혼계를 들을 때 고쳐지면 기쁩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혼계를 들어도 바뀌는 게 없다면 그거는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와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어떠한 연단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를 정금처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욕은 깨달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권한의 계기가 정금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보금을 만드는 대장장애가 철덩어리를 가지고 뜨거운 불에 넣다가 연단하고 넣다가 연단하고 찬물에 넣으면서 바뀌는 모습이 보면 대장장애 마음은 기쁩니다 쓸데없는 철같이 보였던 그것이 보금위로 바꾸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목표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그냥 겪는 것으로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끈 사람이 많습니다 종교객 때 유럽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흑사병이 돌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흑사병에서 살아남았지만 바뀐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사람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쯔빙글리 루터와 함께 죽어가는 중세교회를 종교개혁으로 일으켰던 사람 쯔빙글리 1519년에 7위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죠 목회한 지 1년 만에 7위의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7천명이 사는 도시에 2천명이 죽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쯔빙글리의 아이였습니다 자기의 아이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9월 달에 환자를 돌보다가 흑사병에 걸리고 11월 중순까지 두 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기도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쯔빙글리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 난 뒤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520년도에 교황청이 성직록을 허락할 때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개혁자로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명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일 걱정은 그냥 지나가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저는 우리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국계의 성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코로나는 죽음의 위협입니다 다 마스크를 끼고 교회 배당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병에 걸려서 죽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죽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 죽지 않은 것이지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기쁨이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셨는데 주님의 깨달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 천국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가는 길을 우리가 잊고 삽니다 사는 게 바빠서 죽음이 내게 다가오는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나도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는 것과 더 중요한 건 그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깨닫게 돼서 삶이 바뀌게 된다면 삶의 방향이 하는 길을 가는 길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코로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기쁨이라고 말했던 사건은 두 번이죠 여당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올라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을 소개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두 번째 변화산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가실 때 이제 그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제자들은 놀라운 걸 봤습니다 육체가 신변현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놀라운 육체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내가 죽음 후에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모습을 얘기해도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 그리고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직접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가야 될 것을 알게 하는 사명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한 번쯤은 나의 죽음 그리고 나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왕으로 살든 상인으로 살든 거지로 살든 언젠간 죽어야 되고 가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 히브리스 구장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피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늦출 수는 있지만 가야 합니다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갈 준비는 됐는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소촌 때 자녀를 다 불러놓고 하셨던 말씀 먼저 간다 잘하다 와라 제가 우리 할머니가 진짜 하나님 믿은 걸 알았습니다 먼저 간다 잘하다 와라 언제는 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자신의 죽음을 돌아보고 이 병이 아니라도 언젠간 가야 될 곳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생각하게 되고 나는 예수님이 예비한 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살든지 죽든지 축복이 될 겁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 주께서 예비하신 길 웨슬리가 끊임없이 이겼던 하늘 가는 길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축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로 잡는 순간 회개 바른 길로 잡는 겁니다 빗나간 길에서 제 길로 돌아오는 것 지금 한국계가 한국의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른 길 가자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일을 오늘도 동일하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들어갈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길에서도 사람을 만나서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내가 갈 길이 예비되어 있는가를 확실하게 믿어질 때 길에서도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제어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늘 가는 길을 가야 될 때 어떻게 한번 갈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남이 가능합니까? 예배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의 핵심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때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속상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사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예배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3월 달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빨리 예배가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의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달 만에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30명의 예배가 허용되게 됐을 때 30명이 모이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1500명 1600명 그 숫자에 매였던 저 100명만 빠져도 빠진 것을 염려했던 저가 30명만 가지고도 행복한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달 뒤에 찬양대 15명이 서게 됐을 때 그동안 저희 찬양대 중에서 98명이 앉으면 2명이 빠지면서 100명을 채울 수 있을 텐데 이런 걱정했던 내가 15명이 서 있어서 마스크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고는 돌아봤습니다 부산서 개척교회 할 때 10명의 학생들밖에 없는 찬양 지휘자도 없고 처음 찬양대를 만들게 됐을 때 찬양대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몇백명 모이는 예배만 생각하는 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한 명도 못 모이게 할 수였던 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수천 년 동안 몇 명이 모인 예배가 아니라 감격의 예배였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에 토요일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40명만 모여도 4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삼아오는 이유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받으시는 하나님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감격을 갖게 됩니다 50명만 모여도 예배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마음의 회복이 되면 그래서 다시 모두가 모였을 때 감격적인 예배 자체를 기뻐하고 예배 때문에 행복한 게 얻어진다면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예배는 하나님이 진정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해제되고 난 뒤에 감격도 없이 다시 모이는 예배가 된다면 그래서 사람이 줄어든 것 때문에 걱정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서 세 달만 예배를 참석했던 군사님이 예배당 이후에 예배 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후에 회복됐을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병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감격을 회복되지 않은 숫자의 몸이 된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모임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열 명의 모임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 초창기 예배 개척기 예배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에 사랑의 눈붓으로 받았던 그 예배 이번에 돌아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난 적은 언제였을까 찬양 드리는 자체만 가지고도 감격했던 때는 언제였을까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태는 지나가게 됩니다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하진 않을 것입니다 단지 끝났을 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일으켜질 겁니다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서 몇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언제라도 주께서 부르실 때가 있겠지 그리고 준비가 덜 된 걸 느끼고 결단해서 준비하는 생무로 변화된다면 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축복이 될 겁니다 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갖는다면 죽음을 넘어서서 하늘 날아가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한국교의 복음은 달라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빙글리가 자신의 아이도 죽고 젊은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냥 살 수 없어서 사명자로 살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의 연단의 과정에서 복음처럼 변화되는 성도들 면만 태어날 수 있다면 그러면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칼빙과 루토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손으로 처리해가면서 살아남았다는 것보다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결심하며 타입할 수 없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이제 길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명자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가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분명한 목적이 설정되고 그리고 예배를 들으면서 예배가 감격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알게 된다면 이 사태가 끝나게 됐을 때 다시 전도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전과는 환전하게 다른 전도하자로 바뀐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소개하는 담대한 증거자가 될 것이고 예배의 감격에 대한 뜨거운 심정으로 예배에 초청하는 전도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천만이 아니라 백만 명의 사람 10분의 1만이라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천국 바라보고 예배 속에 하나님 만나고 감격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만날 걸 꿈꾸면서 가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한국의 10분의 1만이라도 변화된다면 이 역경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온앤원 모임에 참여하는 감내교 성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먼저 이 위기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변화의 계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죄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죄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 변화된 모습으로 세대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경을 지나가게 할 때 새로운 사명자로 변해되는 감내교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사랑 많은 것을 거백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날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노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경이 끝나게 될 때 변화산에서 내려가는 십자가를 지는 부활을 향하여 걷는 예수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위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10분의 1 백만의 사람이 전도자로 뜨거운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세형을 부어주시고 또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데 나의 기쁨이 나의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죽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생각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획을 넘어서 예배의 감격이 우리가 운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또 낙심하는 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를 기억하면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죄들을 깨닫자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내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부시게 드리는 주의지에 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 더 돌아보며 정결하게 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죽음을 피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더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또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이 남겨져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 되기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 되기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영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은 어소속 기회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동안까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과 들이게 다시 앞에 기도하여 간고합니다 하나님 난 예배가 회복되고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 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며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오며 감격하며 기도하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였을 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여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며 간절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애인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영국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거기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하나님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공유와 사랑이 많은 것을 눈으로 묶어할 수 있도록 주의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안을 찾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903년 원산 대봉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 평양 대봉운동이 일어났던 이 땅 한국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그 운동을 기억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기도의 운동으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가정마다 기도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의 회복과 부응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앤온 이 연합집회를 통해서 감리교 대각성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민족교회 열방교회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에 그리고 특히 한국 감리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로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순교자들의 하나님 피로 아버지에게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죄의 극성들과 죄의 하나님 지도자들이 복지자들이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던 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으로 기도하는 일이 더욱더 많습니다 유지하시고 구국 기도를 하며 민족과 열방을 가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드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아가 낙심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완에게 무릎을 차는 질출의 손주가 있음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무릎을 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꾸미를 짐하여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이 땅 한국교회와 우리 감비교회를 하나님 다시 다해달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여기서 통하는 기도의 소리들이 아버지의 터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903년 원산 내부 운동을 통하여 이 땅에 기도에 불씨를 붙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1907년 평양 대부 운동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꿈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또한 데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추를 향한 처음 사랑에 다시 불을 끄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감비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생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쓰시기 편한 바로 그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합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끝으로 함께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우리들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들 또 고통스러운 거로 인해서 낙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나태해지거나 또 주 앞에서 좀 멀어져 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려운 이 시국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주국을 위해서도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불이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후회 없는 결정들을 의정자들이 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의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며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 각성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 끝으로 함께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과 고통스러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대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무리로 길어가고 있고 무거운 짐을 잃고 권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교하시고 이도하여 주시옵소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서로 정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수 있을수록 서로 반복하고 발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고구막에 다시 회복되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위기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불이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파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가 악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이 땅 대한민국이 되기하여 주시옵소 하나님의 의정자들로부터 국민을 이까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운 질수록 돌돌고 싶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랑스러워서 이 땅 대한민국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부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간호합니다 들려 눈물 뿌려가며 기도한 일에 영도 말하여 주시옵시고 원해놓은 하나님과 비교체 각성 영적 지태를 통하여서 더욱 많은 하나님의 의정들이 연합하여 기도한 일에 마음을 쏟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구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등의 하나님 여름날의 얼음된 수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나라 하나님 시원케 하는 교회 시원케 하는 가정 우리가 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허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오늘 연합집회를 통하여 감리교영적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자한 권추적인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노 중이라도 흥미를 내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더 정결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하여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 들어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성룡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여 주시미 감리교 은혜원 연합 온라인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